자 샘플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이쪽에는 이제 입사일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입사일자를 가지고 우리가 추출해서 사용해야 되는 여러가지 정보중에 만약에 뭐 입사 연도만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 사람이 몇 년을 근무했느냐 아니면 이게 몇 개월을 근무했느냐 보통 뭐 근속 개월 수 뭐 이렇게 하는게 좋겠군요. 근속 개월 수, 근속 일수 이런 거를 구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연도만 뽑아내는 방법은 year라고 하는 yea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year라는 것을 쓰고 날짜를 지정을 하고 하면 이제 1991년이라는 것만 뽑아오니까 이 함수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근속 연수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까지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의 창립 기념일 이런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떤 기준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일단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몇 년 일한 거라고 우리가 치면 되느냐 이런거 할 때는 이 날짜를 빼야 되거든요. 뺄 때 그 오늘에서 무슨 today 에서 today 가 오늘 함수죠. 그래서 연음과 로 단음과 를 해주고 빼고 그 다음에 입사일자 이렇게 해서 빼면은 어떤 답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단 1930년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날짜로 하면 안되고 뭐 일반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제 빼기 함수를 쓰면 안되고 어떻게 쓰냐 그러면 데이트디프 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데이티드이프 가 아니고 데이트를 뺀다. 데이트의 차이다. 그래서 디퍼런스 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원래 엑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엑셀을 쓰기 이전에 그 다른 워크시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함수를 쓰는 경우에 호환성 때문에 아직 남겨 놓은 것이고 실제 엑셀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지금 없죠. 여기 데이티드이프 라고 나오긴 하는데 괄호 안에 어떻게 쓰라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눌러보게 되면 이 도움말에는 이제 나와요. 일종의 숨어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자 시작되는 지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 끝나는 날짜가 오늘이잖아요. 그럼 today 열고 닫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쉼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내는 것은 그 두개의 디퍼런스 차이를 구하는데 연도 몇 년간이냐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주고 연도에 해당되는 이 특수기율을 적어주는 거예요. y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y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올해까지 30년을 근무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20년에 3월 4일날 입사한 사람은 1년 근무한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너는 몇 년 근무했냐 그러면 이걸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금속 연수도 개월수도 계산해 보게 되면 자 데이티나 디프에 괄호 열고 자 시작되는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끝나는 날짜가 먼저 나오고 시작되는 날짜가 나중에 나오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되는 날짜 다음에 쉼표하고 자 끝나는 날짜가 오늘로 치고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도니까 저기 개월 수니까 m 이라고 치면 되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 닫는 다운표 해주고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360개월 근무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력이 그러면 몇 년 몇 개월이냐 뭐 이런거 할 때도 이거를 이제 십이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총 몇 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수는 똑같은 함수인데 데이트 디퍼런스 괄호 열고 자 앞에 거 쉼표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날짜니까 이번에는 뭐겠어요. 자 이번에는 D가 됩니다. D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귄지 며칠이냐 이거 계산할 때도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978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가 계산할 때도 편리한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일자인 경우에는 평일만 주말 빼고 이렇게 계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네트 순수하게 네트 워크데이 순수하게 일한 요일 일한 날짜가 얼마냐는 것만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엑셀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스타트 데이트가 있고 그럼 이쪽이죠. 이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끝나는 날짜는 자 오늘이다.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끝냅니다. 끝내면은 이 만일 중에 쉬는 날을 빼면은 주말을 빼면 7,841일을 일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평일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공휴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휴일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추석도 있고 아니면 뭐 창립 기념일도 있고 그러면 쉬는 날이 실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 여기에서는 2021년인 경우에는 시작되는 3월 1일이 월요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일요일은 2월 28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그 주에 평일 수를 계산하면 일주일에 여기 샘플을 해 놓은 일주일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빼니까 여기 5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게 네트 워크데이가 시작하는 날짜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당연히 5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워크데이 그 네트 워크데이즈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네트가 순수하게 네트로 일한 날짜는 이제 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샘플을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 2021년 3월 1일은 3일절이니까 이때는 공휴일이잖아요. 이 공휴일이라고 글자를 쓴 것은 꼭 써줄 필요는 없고 제가 참고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2021년 3월 3일이 창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쉬워요. 그러면은 토요일 빼고 5일인데 3월 1일, 3월 3일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럼 실제 근무한 날짜는 여기서 일을 뺀 3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이런 것도 내가 여기 수동으로 이 날짜를 세워서 뺀다기 보다는 전체 근무 일자 중에 제외할 특별한 날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쭉. 지금은 이제 두 개를 적어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 net workdays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일 종료일 그 다음에 쉼표하고 여기 holidays라고 해서 이렇게 대괄어로 묶여 있잖아요. 이 대괄어는 옵션이죠. 적어줘도 되는 값이고 안 적어줘도 되는 값이고 holidays이니까 복수거든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긁어 줍니다. 두 개를. 그쵸. 그 다음에 배터를 쳐 주게 되면 3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시작일, 끝나는 일,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공휴일이라고 쳐야 되는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틀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1년치 데이터면 이 경우에 이 경우에 근무 일수를 구하긴 했는데 평일, 토일, 일요일은 빼긴 했지만 실제 이런 추석이니 설날이니 이런 걸 안 뺐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연도별로 모든 연도에 그러니까 뭐 1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2096년 3월 1일은 3일절이고 2020년 3월 1일도 3일절이고 저기다가 다 적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적어줘서 그걸 지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근속 연수를 구할 때에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특별하게 어떤 단위 기간 동안에 일당을 줘야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게 데이터가 뭐 몇 년 동안 쭉 쌓여 있으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 일수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것도 좀 이제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보게 되면 이 네트워크 중에서도 여기 Net Workday 중에 여기 ENTL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중간에 전체 작업 일수를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를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거는 언제 쓰는 것이냐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썼던 그 네트워크 데이즈는 주말을 일단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칩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에 따라서는 쉬는 일주일에 이틀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뭐 월요일 화요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쉴 수도 있죠. 일요일 우리 회사는 하루만 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시작일 끝나는 게 있고 위크엔드의 유형을 정하는 게 있고 할리데이를 정하는 게 있어요. 위크엔드 주말에 주말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만 쉬면 일로 적어주면 되고 안 쓰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면 일하고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만 쉬는 회사다 그러면 시입일 시입일 이렇게 수동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할리데이는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일을 관리하는 방식이 토요일 일요일 같이 정형적인 게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표를 활용을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좀 알아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일 수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자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드는 날짜가 2021년 3월 21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우리 무슨 배달이나 업무를 하게 되면 뭐 10 영업일 후에 배달을 해 드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같은 거라든가 뭐 이렇게 명절 같은 거 빼고 정확하게 일하는 날짜로만 5일 후에 10일 후에 보내드립니다. 그런 거를 영업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 영업일 동안 우리가 작업을 해서 그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작일자가 정해져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을 뺀 일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럼 실제로 그게 며칠을 얘기하는 거냐 실제 끝나는 날이 그런 게 바로 이제 워크데이즈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 네트가 들어간 워크데이즈를 했잖아요. 이제 워크데이 실제 일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작일은 여기고 쉼표 5일 걸릴 거예요. 아 10일. 그러면 여기 걸리겠죠. 엔터를 치면 이쪽에 44288이라고 나오는 거는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44288일째 되는 날짜입니다. 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혹시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값이 날짜인데 갑자기 이런 숫자가 뜬금없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셀서식에서 이런 거를 날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021년 3월 21일부터 시작한 일이 10 영업일 주말이나 공휴일을 뺀 날짜 주말을 뺀 날짜 여기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 날짜가 4월 1일까지는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이거는 토일만 뺀 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공휴일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휴일을 적어주고 공휴일을 적어주고 이쪽에 할리데이즈 부분에 그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짜를 씌워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쉬는 날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토일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화술을 쉰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Workdays 함수 중에 여기 int 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죠. 그 인터버를 주고 그 사이에 날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쉬는 날짜를 더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쓰게 되면 도움말에 보게 되면 이거 도움말을 외우기가 어려우면 일요일 기준하고 토일 기준으로 해서 일시 올라가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도움말을 보면서 옵션을 적어주게 되면 내가 지정한 형태의 날짜 계산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두 날짜 간에 또는 언제일수만큼 후에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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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